전원형 입지 미래가치를 마석에서 누릴 수 있는 하이시티만의 주거 문화가 도심 속 특별한 삶을 꿈꾸는 당신을 찾아옵니다 사람, 도시, 자연의 어울림이 조화로운 경기도 남양주시 현재 수도권 중에서도 남양주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양주 구리 카프로밸리 조성사업 진건읍 일대 그린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GTX 비노선 연장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크고 굵직한 사업계획으로 향후 주택가치 상승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도 마석역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마석행시티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지에서 도보로 도착하는 경춘선 마석역은 수도권 전역을 빠르게 연결할 뿐 아니라 대형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도권 방역급행철도 GTX B라인이 바로 이곳으로 들어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인프라는 서울역, 여의도, 인천, 송도 국제도시까지도 다이렉트로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마석 하이시티로 몰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도 46호선, 우회 자동차 전용구역, 경춘고속도로 구두와 이시호, 강남까지 20분째 지원이 가능한 해석 교통망은 많은 직장인들이 큰 관심을 갖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해석 교통망을 전하가는 마석의 중심 마석 하이시티에서 1588세대의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려보십시오 보행자의 군사를 안전하고 여유롭게 할 부분 피로티 설계 모의 웅정하고 세련된 문주로 설계한 주 트리프 시원하게 펼쳐진 단지 중앙공간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공간, 플레이팟 주민 운동시설, 입주민의 건강을 생각한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은 여가의 즐거움을 상사할 뿐 아니라 입주민의 특별한 자부심을 만드는 프리미엄이 될 것입니다 안전을 둘러싼 푸르른 자연 녹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더해줍니다 마석 하이시티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천마산공원 비전일슨 시시 등이 인접하여 자연을 벗삼은 도심 속 킬링 라이프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마석 하이시티는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된 구역으로 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 예정구지가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는 송라축, 심석축, 송가축, 마석축, 사립 심석축구교 등의 풍부한 교육인프라와 파도체육문화센터, 보란미술관, 파도도서관 등 수준 높은 교육문화시설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롯데마트, 로데오거리, 은행, 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근에 구축돼 있어 생활의 편리함과 함께 진정한 학세권, 숙세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마석 하이시티의 가장 큰 장점인 신개념 혁신설계로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주거가치를 누려보십시오 수도권에서는 볼 수 없는 458세대 복층아파트 완전한 2층 구조로 1, 2층의 단독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고급 테라스 설계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1층과 2층의 동선 분리 층간 소음으로부터 해방된 5.1미터의 높은 거실층고와 탁 트인 개방감 각 방마다 독립룸으로 쓸 수 있는 개별 화장실 설치 등 아파트의 고급 주택 이미지를 연출하는 복층 인테리어를 도입한 마석 하이시티는 보이는 것 이상의 크고 특별한 공간 가치를 선사합니다 마석 하이시티가 믿을 수 있는 이유 마석 하이시티는 무능화 신탁에서 자금관리를 맡아 안전하고 투명한 조합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마석 하이시티는 1블럭의 조합원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458세대의 차별화된 복층아파트로 2블럭의 조합원을 모집 중이며 2021년 하반기에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퇴속 교통망 사연을 벗삼은 도심 속 그린라이프 반디와 인접한 편리한 인프라 우수한 교육환경 거기에 아파트의 트렌드를 선도할 하이클래스 라이프까지 마석을 더욱 고풍적으로 누리는 한 시티만의 주거문화 이제 당신이 누릴 차례입니다